30대 직장인으로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공감할 만한 똑같은 질문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역사교육과 문과 출신이에요. 가장 큰 고민이 수학, 국어입니다. 특히 국어에서 비문학,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지문이 유독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문과, 역사교육과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국어, 화장문, 문학, 이건 다 잘 풀리고 있는데 비문학도 인문사회, 경제법학, 주제는 다 잘 풀리는데 유독 과학기술 제재만 나오면 거의 초등학생급 독해력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0대 직장인의 고민이지만 다른 학생들 제가 공감될 만한 질문이었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죠. 제재를 탄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제재만 나오면 완전 취약. 거꾸로 무슨 인문 제재, 예체능 제재만 나오면 저는 취약이에요. 라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선정했는데 여러분에게 즉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독 약한 제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쫄죠. 반전의 대답. 쫄지 말고 오히려 웃으세요. 알겠죠? 아우! 과학기술 제재가 나왔어. 너무 반가워. 이게 웬 미친 짓이냐. 제가 이렇게 미친 대답을 단호하게 할 때에는 그 밑에 단단한 근거, 코드를 꿰뚫고 있어서겠죠. 이것은 국어의 코드, 비문학의 코드를 꿰뚫고 있으면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비문학 국어의 코드, 0번, 1번, 2번이 있는데 0번 코드, 가장 기본되는 코드는 제가 본 강의가 아니니까 설명을 못하지만 일단 독해력이라는 코드인데요. 그냥 일부분만 맛보기로 설명드리면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는 것. 이것이 국어의 기본 코드입니다. 코드는 출제의 원리, 출제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코드 유효강에 드는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죠. 뭡니까? 제발 출제자의 의도를 좀 알고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출제자의 의도를 어디서 알게 됩니까? 알기 참 힘들죠. 그죠? 스터디코드를 들으면 출제자의 의도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코드에 출제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다시 독해력을 좀 쉬운 말로 풀면 출제자가 고등학교 국어 입시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측정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는 독해력이 있는가. 왜 이걸 강조했다? 이게 웃는 거랑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그죠? 자, 배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과학기술 제재가 나왔잖아. 왜 쫍니까? 나는 문과 출신으로서 과학기술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아, 과학기술이 나서 쫄죠. 잘 아세요? 이게 만약 국어 공부의 본질인 걸 알면 쫄지 않게 되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쫄은 이유는 아, 내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없어. 나는 문과 출신이고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과학기술을 모르는데 하고 쫄은 거잖아. 다시, 코드라미 안 쫀다고. 모르니까 낸 거야. 이 출제자의 의도를 뭐라고 했냐면 야, 난 너한테 과학기술을 아는지 배경 지식 있는지를 내가 왜 물어보냐. 난 국어 출제자인데. 너 모르지? 무슨 얘기잖아? 눈앞에 이 처음 보는 과학기술을 읽고 그 자리에서 알아내라고. 읽어내라고. 그 독해력이 있는지 알려고 내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니? 전국국 시험인데 그럼 내가 과학기술 제재를 막 많이 늘리면 이건 과학과 이과 애들이 유리하고. 거꾸로 과학기술 제재를 안 내고 인문학을 많이 내면 문과 애들이 유리할 텐데 이거는 전국 모든 애들이 모르는 데서 논란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이 비유를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번에 과학기술 제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이과 편향입니다. 이런 데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국어 시험입니까? 우리가 가끔 까먹고 있는 국어 시험이야. 국어에서 너 과학 잘하니? 과학고 출신이니? 이걸 왜 물어보냐고. 다시, 오히려 반전은 뭐다? 너 그래, 과학기술 잘 모르지. 너 역사교육과 출신이다며. 그래서 이걸 낸 거야. 이 자리에서 생전 처음 보는 과학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쫄지 말고 웃으라는 얘기가 원래 이게 비문학의 본질이지. 원래 이게 국어지. 응, 나 몰라.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지문 보고 읽어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 과학기술이 나왔네? 그래, 모르는 걸. 잘 됐네. 배경 지식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면 되지. 자, 거꾸로 이걸 읽어보면 반전이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들 고3 말쯤 되잖아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진짜로 강조하는 코드급 스킬이 하나 있어요. 딱 지문을 만났는데 마침 내가 되게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분야 제재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돌 연예인에 미쳐있었어. 마침 그해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아이돌 기획사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침호흡 세 번 하고 일부러 천천히 읽으라고 해요. 왜 그렇다고 오히려? 이걸 읽을 때는 내가 너무 잘하는 분야니까 배경 지식이 개입돼서 직독을 못하는 거야. 글 쓴 사람이 말한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배경 지식이 들어가서 글은 연락 빨리 읽어. 되게 손쉽게 웃으면서 읽는데 문제 다 틀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오히려 아는 제재가 나오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 배경 지식을 싹 지우고 순수하게 읽는 거야. 여기죠. 그죠? 여러분 내가 아는 전문 분야 나오면 신나게 읽잖아. 진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신나게 읽었는데 문제는 다 틀려. 선입견 배경 지식이 발동한 거죠. 이것도 왜? 국어의 코드에 위배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이돌을 얼마나 많은지를 묻고 싶어서 국어 수석 제재가 낸 게 아니라고. 생전 처음 보는 아이돌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읽으라고 낸 거라고. 알겠어요? 다시.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오히려 웃어야 돼. 근데 선입견이 없이 순수하게 직독할 수 있겠구나. 거꾸로 아는 제재가 나오면 긴장해야 돼. 잘못하다 나는 순수하게 독해를 못하고 스터디 코드의 또 다른 코드죠? 직독 정도? 직독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내 맘대로 오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반문이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배경 지식이 너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 배경 지식도 딱 갈려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얘기했죠. 문과, 이과 지식이 필요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국어 시험의 본질에서 유배되고 특정 계열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모두에게 공평한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정도 수준의 과학시 아무리 확정해봐라야 고기일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정하고 국어 출제해야 돼요. 왜냐? 그건 공평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요. 중학교 때 과학 공부 너무 안 했는데 그러면 중학교 과학을 다시 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나요? 일단 제가 지금 말한 걸로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중학교 과학 공부 고기일 과학 공부를 다시 하는 건 오바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그 배경 지식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국어로 말하면 어휘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 과학 제재가 나왔다고 봐요.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분명 그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보는 그 질문 하나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학 용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물리에서 빛의 굴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굴절이라는 과학 개념에 대해서 이 질문에 설명이 없어. 이건 뭘까요? 이 굴절 정도는 중학교 때 네가 배웠다고 생각해서 이미 모두에게 공평한 배경 지식이라서 이 뭐야 축제자가 글 쓴 사람이 설명을 여기다 안 해놓는 거지. 그럼 이 굴절은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근데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세요? 바로 여기 답이 있어. 굴절이라는 어휘 안에 정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어휘 공부를 알아낸 거야. 다시 빛의 굴절이 밑에 설명이 구절절 돼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르는 굴절을 이걸 읽고 알아내면 돼. 근데 굴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설명이 하나도 없어. 이건 뭐다? 중학교 때 고1 때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고 있다고 과정한 거야. 난 몰라. 그러면 그때 그때그때 어휘로 어휘집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좋잖아. 백과사전 정도를 찾아면서 고안에서 샘이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하면 돼. 중학교 정도 과학 지식은 그 정도로 해도 되고 또 국어에서 원하는 과학 지식은 그 정도만 하면 돼. 막 중학교 과학 개념체 고1 과학 개념체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이 정도로. 거꾸로. 전 인문학이 약한데요. 철학이 약한데요. 그럼 역시나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건 순수하게 이 자리에서 읽으면 되고 설명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 어휘로 공부합니다. 완벽한 어떤 지금 어? 배경 지식에 관련된 그죠? 할 법까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제가 이게 사실 준비한 게 아니라 막 뿜어져 나오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코드 하나 가지고 지금 딱 깔려있으니까 국어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과학, 철학 지식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거는 불공평하고 국어 시험의 본질에도 유배됩니다. 그죠? 그런데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뭘까? 이런 국어 시험의 본질 공평함의 본질로 보면 딱 물어보는 게 뭐다? 중학교 길게 잡아야 고1 공통과정일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건 저는 이거 가지고 유출한 다음에 우리 연구원이 본 자료랑 확인해서 맞춘 것도 있는 거야.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고 수능 출제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출제를 뒤지다 보면 나와요. 그죠? 배경 지식은 중학교 때까지라고 나와있어. 근데 그걸로 안 봤어도 저는 이거 가지고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자료는 학생 여러분도 찾기 힘들어. 이거는 저 연구원이 뒤지고 뒤지다 겨우 찾은 거지. 공식적으로 어디에 그냥 자 뭐 국어의 기본 배경 지식은 중학교 수준이란 이런 말은 잘 안 써있어. 또 학생은 봐도 보기 힘든 데 돼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냐면 이걸 찾는데 시간 쓰지 말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스터디 코드 같아 존재하는 거야. 딱 기본 코드. 이게 더 와닿지 않아요? 국어에서 과학을 왜 물어보겠니? 문의과에 유리한 걸 왜 내겠니? 확 와닿죠? 이걸 알고 유출하면 딱 보이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모두에게 공평하고 배경 지식은 기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하면 아마 중학교 아닐까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다 저는 이제 하나 더 스킬까지 알려준 거죠. 근데 중학교 책까지 보는 건 국어 시험에 중학교에 깊은 개념까지 물어보지 않는다. 어휘로 공부해라. 알겠죠? 어휘보다 살짝 깊은 약간 백과사전식 공부를 하면 충족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렸는데 자 30대 직장인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모든 학생에게 도움되는 고마운 질문이죠? 자 무슨 얘기다? 유독 약한 제재가 나온다. 그럼 뭐다? 일단 attitude. attitude는 뭐다? 쫄지 말고 웃어라. 배경 지식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읽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국어지. 이 자리에서 읽어내는 게 출제자가 원한 의도이자 이것이 비문학 국어의 코드야. 그런데 기본 배경 지식이 없어서 헤맬 때는 어휘의 어휘 공부로 그 배경 지식을 중1, 중학교 정도에 크게 봐야 고1 정도 통합과학, 통합사회 지식을 그때그때 메꿔가면 된다. 알겠죠? 어마어마한 방법이 나왔죠? 제가 지금 말한 태도와 방법이 복잡하면 이것만 깔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여러분에게 과학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다. 국어에서 여러분에게 인문학이나 철학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다. 국어, 비문학의 기본 코드는 그죠? 저희가 지금 유료광의가 아니라서 독해력이란 걸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라.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는 것이다. 이것이 독해력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코드는 완벽하게 이해 못하더라도 이 정도로 깔고 보시면 많은 스킬들 제가 지금 말한 그 외에 많은 어떤 공부 스킬들이 품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답이 충분히 되셨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ABC, 123, 배경 지식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스터디 코드 회원일 수도 있고 혼자서 코드를 깨뜨린 사람도 있지만 딱 자신이 있잖아. 태도가 벌써 배경 지식 필요 없다. 지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국어의 본질을 알면 저렇게 애티튜드에서 자신감이 되겠네. 왜 제가 쫄지 말라는 건 맞아요. 또 얘기했는지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잖아요. 쫄잖아. 쫄는 순간 이미 진 거야. 쫄면 제 실력도 안 나오잖아. 거꾸로 딱 자신감이 있으면 찍어도 맞춘다고. 실제로 최상위권들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연구해봤더니 문제를 만나면 안 쫄아. 여기서 또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 걔네는 공부를 잘하니까 안 쫄지. 그게 아니라 못하는 문제나 모르는 문제도 안 쫄 때가 있어. 그건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일어난 자라? 지금 말한 것처럼 지식이 아니라 그 과목의 출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봐봐.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 생전 모르는 과학 짓이 나왔어. 최상위권도 쫀다니까 지식도 모르는 게 나오면. 근데 왜 안 쫀다? 이건 지식적인 문제.